난 갑자기 만났어 눈물이 많아서 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난 시간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또 뭐라도 할 수가 없어 어떡하면 좋을까 이런 날 다 미워져 그럴 때 까봐 벤투 문이 있다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쩔 수 없는 건 나도 몰라 어떡하면 좋을까 이런 내가 미워져 그럴 때 까봐 벤투 문이 있다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좋아 어쩔 수 없는 건 나도 몰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쩔 수 없는 건 나도 몰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해야 할 수 없는 많 dobry 해외